한국에 지금 판매가 되는거에요? 저희는 미국에서 주의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첫번째 보시는 제품은 미국 킥스타일러스 사이트에서 완품이 된 편이 되구요 이제 저희가 두번째로 나오는 가격이 얇게 나오게 됩니다 판매가는 어떻게 되나요? 저거는 96불, 첫번째 모델은 96불에 완품이 완판이 됐구요 이거는 150불 선으로 하려고 지금 맞추고 있어요 완판이라면 킥스타터로 하나 만드시고 네 좀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율성이랑 세계에서 가장 얇다는 점